이 세계 어딘가에선 석양이 지고 있겠지. 잠깐만, 뒤에 중 까부. 공격 시작까지 30초. 안 돼, 이거 빨리 뜯어야 돼. EQW. 저희 2층 먹을까요, 어떻게 할까요? 저는 1층 직진할게요. 거점지 쪽. 네. 심해 있어요. 1층 굴다리가 지금 됐거든요, 1층 굴다리. 심해 거의 포탑 별로 없어. 왜 이래, 왜 이래, 왜 이래. 왜 이래, 왜 이래. 몇 녀석. 구멍 쪽. 충격. 가리앗 점사. 상 반해, 우. 나이스 내 손에 불 붙었다 나이스 나이스 루시드님 여기서 살아났네 겐지님 궁 차면 바로 보고해주세요 미안해 아 얘까지 못 잡겠다 2층에 맥크리 있어요 꺾이는 데서 줄게요 페이로드 3명 좀 부탁해요 페이로드 있는 거 먼저 잘라주고 아 젠장 페이로드 그래도 뭐 결과는 좋으니까 저희 힐러 다 없어요 리포트 있어요 화물, 화물 복귀 좀요 자 대활동 좀 할게 기관님 뒤에 저 힐 해드릴게 힐팅 복귀 말고 저한테 오세요 힐 호우 개피 화물 열게요 앞에 나이스 네네네네 다소 네네네네네 리포트 컷 이런데요 이거 스무스합니다잉 으흐흫 상대 영 공수 변경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대박사건 대박사건 300으로 막으시면 됩니다 마.. 뭘 막아? 300으로 타시면 됩니다 PX 드립 세상에 이거 맥크리가 역할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 1층 2층은 잘 모르니까 반면만 말씀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지혜님 울어요 겐지님을 저희 둘까요? 겐지 오케이 오케이 난사는 잘 안쓰 로드오브 백브리 아나 1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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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따리 다섯 니퍼 피 한 칸 싸먹겠슴 가봐요 저쪽으로 기다리시 맥크리 컷 아나 컷 죽었어요 저 들어가서 안 죽어도 돼요 저 힐 점 아나 자르려고 하는데 저 힐 나 죽었어요 피가 26이라 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저기가 조금 더 빠릅니다 제가 계속 백크리만 볼게요 건물 좀 피해주세요 아나 때문에 손에 백크리 2층 힐 극 슈슈 점사 노도우점사 포개 피 가리야 가리야 가리않아 가리않아 알려주세요 다갖고 털덜 메이픽이 너무 신의 한순데 이번엔 2층입니다 여러분 네 메이 있어서 저희가 유리해요 그냥 죽지만 말고 벗겨봐요 2층 갖고 로드호그는 없어요 아직 로드호그 바깥에 있어요 1층 로드호그는 1층 2층 다수 로드호그 1층 그랩각 불다리 조심해요 자리야 잘랐어요 로드호그 점사하시면 돼요 아 맥크리 2층 가요 왼쪽 오케이 맥크리 쏘는 중 떨어졌고 나이스가 와 나이스 궁극기가 준비된다 1분 30초인가 상대의 궁 안 빠진 거 뭐 있죠? 자리야 궁 로드호그는 빠졌어요 죽음의 꽃 조심해요 정면 정면이요 정면 1층 그랩각 되는 중 포우 개피 지 채웠고 무리 안할게요 이번엔 다 정면이에요 시가지전 자리 하나만 2층 시간 뻑여요 그냥 그래 빠지 오 나이스 로드호그 때려놨어요 로드호그 때려놨어요 아 궁극을 썼네 비퍼 궁극 빠졌어요 네 뜯고 있어요 나이스 석양 찼어요 이번엔 한번 빼서 저희 윈스턴님은 기다려야 되고요 공극기 충전 중이야 남은 시간 30초 30초 얼마 안 써봤어요 예 1층 리퍼 반 피로 들어감 1층 굴따리 2층 다수 자리야 정면 자리야 궁극 되는 거다 1층 1층이 않아 로드호그 부터 로드호그 부터 로드호그 부터 석양매치 아 닥쳐 힐링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실천 주차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얘기하는데 저 필드님만 어제오늘에서 다섯번 만나서 감사합니다 인스턴님 센스가 좋네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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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